안녕하세요. 우리 입맛을 살려주는 모양식, 여름 모양식. 원기 회복되는 그런 음식 먹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걸로만 다 준비를 했습니다. 민물 장어, 한우 육회, 수박, 초당 옥수수. 왠지 여름 다 난 것 같아. 밀양 민물 장어인데요. 순한맛 소스 2개, 매운맛 소스 하나가 들어있는데 미끄러워, 미끄러워, 진짜. 점액이 살아있어요. 위까지 보호해 준다면서요. 도톰해요. 오, 소금, 소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죠? 몇 번 씹었고 너무 샘프지도 않았는데. 이거 한 번 섞은 거예요? 오, 진짜? 익는 거 못 기다리겠어. 체력 조금 떨어졌다. 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육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육회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어 드셨나요? 이번에 육회 먹으러 왔죠. 육회 주세요 했을 때 이만한 약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거의 절반 나와요. 그대로 뜯어서만 드시면 되고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진공 포장? 고객님들이 드시기 직전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볐으니까 표정으로 지금 증명해주고 계시고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를! 부드러우면서도 소의 그 담백함! 색감 무엇이냐? 이 꽉 차, 빼곡하게! 꽉 차있는 이 곡 알 좀 보세요, 여러분. 달콘이죠? 달콘 초당옥수수입니다. 과일만큼 당도가 나오는 그런 옥수수입니다. 맞습니다. 아삭아삭해. 웬만한 탄산음료보다 더 단 게 바로 18브릭스. 생으로 드셔도 되고 전자렌지에 한 개당 3분 정도 돌리셔도 되고 우리 아이들 진짜 환상할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약옥수수. 마약옥수수, 맞아. 빼곡합니다. 이빨이 빠져있는 게 하나 없어. 진짜 한번 쫙 돌려볼게요. 버터부리고 치즈 올려가지고 계속 주세요 이러거든요. 저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니까요. 음성수박 6월에서 7월 초까지만 나옵니다. 오늘 당장 저녁부터 화채에서 드세요. 수박 추수에서 드세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짜잔. 왜 이렇게 달아? 물 대신 수박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못 먹었잖아요. 수분이 꽉 차있는 이 수박을. 어디 수박? 금성 진천 수박입니다. 어른. 시원하게 드시라고? 수박이 훨씬 맛있어요. 아 그래? 롯데슈퍼프레쉬에서 준비한 국내산 장어, 민물 장어, 한우 육회, 초당 옥수수, 수박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롯데슈퍼프레쉬 음식들로 체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